여기가 스쿼지공이래? 스쿼지공인데 잘 불러 얘는 공연 반응이 없네 비장의 무기가 있지 슈퍼캣 슈퍼캣 2,000원 이거봐라 엄마가 태역 감아줘 스테어 감겨서 그냥 감아줘 꼬리 움직이는데 꼬리가 이게 5,000원 정도나? 5,000원 정도 같은데? 치약 먹..먹는거래 어땠어? 진다 뒤에 누구왔지 뭐 공 좀 사봐마 공 공 좀 사봐마 공 공에는 큰 반응이 없어 거기서 모기장 씌울까? 살 좀 빠진거 같은데? 살 좀 빠진거 같은데? 응? 살 좀 빠진거 같은데? 조금씩 소요 조금씩 소요 꼬리쏠 ㅎ ㅎㅎㅎㅎㅎㅎㅎㅎ 2천원 줬어 저거 롯데맡테이예요 롯데맨 이렇게 끓이소갖고 이제 롯데맨 잘 안들어져요 롯데맨 롯데맨 или 롯데맨 롯데맨 geries 하랫